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하튼 아웃 시간이고요. 맨하튼 현지에 있는 이정호 국제의민정부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문 닫는 사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의 경기 회복도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퓨어에서 보듯이 미 옐로우 페이지 업체죠. 옐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은 비즈니스의 숫자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영구적으로 폐업한 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곳보다 더 많아졌다고 머시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일시적인 영업 중지라면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고 나서 곧바로 영업 재개가 가능하죠. 하지만 영구 폐업을 한 경우라면 이 얘기가 다릅니다. 새롭게 자본을 끌어와서 사업 허가를 내야 되고 또 업장을 새로 계약하고 인퇴를 하고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 또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영구 폐업이 많아질수록 탄력성 있는 정기 회복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표에서 보이듯이 업종볼 별로는요. 레트럭이 우선 가장 큰 파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체 2만 6천여 개 영업 중단한 레트럭 가운데 60%가 영구 폐업에 해당합니다. 영업 중단한 숫자로는 그 다음으로 쇼핑몰 리테일 역시 매수랑 못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고요. 영구 폐업의 비중 역시 48%로 거의 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뷰티 스파, 바 나이스 클럽, 시스테스 댄서 등인데요. 모두 다 서비스 업종이죠. 이런 패턴을 지난 금요일 24일에 발표된 7월달 미 PMIHC 역시 이런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생산자 PMIHC는 51.3으로 6월달 49.8에서 소폭 상승했고 기준선인 50도 살짝 넘어섰는데 서비스 PMIHC는 6월달 47.9에서 49.6으로 소폭 상승을 하는데 그쳤고 또 기준선인 50 미만이라서 아직 침체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과의 평가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엮여 있죠. 금값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 불확실성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2분기에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예상과 부합한 것들은 있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 그동안 쭉 나스닥을 이끌어왔던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기술주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월과에서도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외에도 엔화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값은 지난 24일 금요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온수당 1900달러를 넘어섰죠. 이 역사적 보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엔화 역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7월 초에 달러나 한 108엔을 하회했었는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5엔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추구심에는 방문과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하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마찬가지로 뉴욕시도 현재 코로나로 가장 타결받은 것은 역시 관광산업인데요. 뉴욕 관광산업은 한 해 45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30만 개 일자리를 지탱해오던 산업입니다. 올해 관광지도 한 6,700만 정도를 예상했었으나 지금 코로나로 타격을 입어서 난망하게 됐죠. 지난주 월요일날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자유의 여신상이 재개장 했었는데 재개장 첫날 첫 패리를 탄 사람들 관광객보다 기자가 더 많았습니다. 뉴욕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 유명한데 이거 내년에나 재개장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뉴욕시의 호텔 예약률은 예년 보통 한 90%를 기록하던 것이 지금 한 37% 정도로 푹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현재 올인 NYC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이게 뉴욕커들이 스스로 뉴욕시를 여기저기 탐방을 하도록 강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에서 관광지를 불러올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뉴욕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맨하튼 현지에 있는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